안녕하세요. 오늘은 웹 애플리케이션의 보안을 위협하는 공격 중 하나인 클릭재킹에 대해 실습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재킹은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악성 웹페이지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공격으로 사용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피해자의 웹브라우저에서 원치 않는 작업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실습은 포트스위거의 웹시큐리티 아카데미를 통해 진행합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다음 랩을 선택합니다. 해당 랩에서는 URL 매개변수에서 미리 입력된 양식 데이터를 사용하는 클릭재킹 공격이 가능합니다. Access the LAP 버튼을 클릭하여 실습을 할 수 있는 랩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해당 랩은 CSRF 토큰 보호가 있는 기본적인 클릭재킹 랩을 확장한 것입니다. URL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양식을 미리 채워 사용자의 이메일 주소를 변경하고 사용자가 이메일 업데이트 버튼을 클릭하도록 유인합니다. 해결하기 위해 계정 페이지를 구성하고 사용자를 속여 이메일 주소를 업데이트하도록 HTML을 작성합니다. 이메일 주소가 변경되면 랩이 해결됩니다. My Account를 클릭합니다. 다음 계정 정보를 사용하여 계정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제공된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개발자 도구를 이용하여 웹페이지를 분석합니다. 이메일 변경을 위한 폼 태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액션 속성은 다음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폼이 제출될 때 이동할 URL을 지정합니다. 메소드 속성은 포스트 메소드로 설정되어 있으며 폼이 제출될 때 포스트 요청을 사용합니다. 인프 태그는 이메일 필드와 히든 필드가 있습니다. 히든 필드는 히든 속성을 사용하여 입력 필드를 숨기며 허 CSRF 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토큰 값이 있습니다. 이미의 이메일로 변경하고 버프 스위트에서 요청을 살펴보면 계정을 식별하기 위해 세션 쿠키와 CSRF 공개에 대응하기 위한 토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클릭하도록 유인하는 웹페이지를 취약한 웹페이지 앞에 표시하되 사용자에게는 보이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URL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양식을 미리 채워야 합니다. 고투 익스플로이 서버 버튼을 클릭합니다. 아이프레임 태그를 사용하여 웹페이지 안에 계정 페이지를 삽입합니다. 뷰 익스플로이 버튼을 클릭하여 계정 페이지를 확인합니다. 스타일 태그를 사용하여 계정 페이지의 스타일을 지정합니다. 요소를 부모 요소의 기준 위치에 상대적으로 배치합니다. 요소의 너비 및 높이를 설정합니다. 요소의 투명도를 설정합니다. 요소의 순서를 설정합니다. 다시 뷰 익스플로이 버튼을 클릭하여 계정 페이지를 확인합니다. 디부 태그를 사용하여 테스트 미라는 단어를 추가합니다. 마찬가지로 스타일 태그를 사용하여 테스트 미라는 단어의 스타일을 지정합니다. 요소를 부모 요소 기준 위치에서 벗어나 배치합니다. 요소의 위치를 지정합니다. 요소의 순서를 설정합니다. 요소의 순서를 설정합니다. 다시 뷰 익스플로이 버튼을 클릭하여 테스트 미라는 단어를 확인합니다. 테스트 미의 위치를 업데이트 이메일 버튼에 위치하도록 스타일 태그를 변경합니다. 테스트 미의 위치가 업데이트 이메일 버튼에 위치하도록 스타일 태그를 변경했으면 투명도를 완전히 공백으로 표시되게 변경하고 테스트 미를 클릭 미 로 변경합니다. 뷰 익스플로이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합니다. 스토어 버튼을 클릭하여 익스플로이 서버에 저장합니다. 딜리버 익스플로이 투 빅틴 버튼을 클릭하여 공격을 합니다. 이메일 주소가 변경되어 랩이 해결되었습니다.